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 전 장관, 수석과 함께 우리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기조,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이 두 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완성했다 이랬고 검소, 안박, 수사권을 전부 경찰과 검찰 사이에 조정하는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자. 그 다음 정부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민주정부죠. 그런데 민주정부를 이어가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 다음 정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법부인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의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서 할 일은 공수처 제도 만들고 수사권 조정하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목표였고 다음 정부를 정권을 우리가 이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국회에서 이어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검찰 그리고 언론의 피해자 어떻게 보면 강기정 수석님이 청와대 그만두시고 나오실 때 조선일보가 갑자기 느닷없이 라임 사건, 강기정 5천만 원 받았다. 이건 진짜 공작이었거든요. 일단 터뜨려 본 건데. 그때는 저희가 황당했죠. 갑자기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추적을 했더니 결국은 당시에 검사하고 당시에 김봉현의 변호사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이에요. 이 둘이 가짜서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지 너 보석 줄 거 아니냐 보석으로 내줄 거 아니냐 이래서 내가 완전히 골로 갈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받은 일이 없으니까요. 받은 일이 없고 청와대를 돈을 5천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때 여름이었는데요. 8월. 그때가 8월이어서 한여름에 5천만 원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검색돼도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였죠. 까박했으면 완전히 엮일 뻔했어요. 전신이 밝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검찰에서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소리 없이 당하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경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대선 때 호남특보단장을 맡으셨어요. 이재명 후보님. 많이 애쓰셨고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 정신없이 지내셨을 것 같아요.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대선이 끝나고 한동안은 다 그냥 TV도 안 보고 저녁 되면 술자리 술 찾고 잠을 못 내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년 4개월 동안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은 못 먹고 정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후에 대선의 패배라서 참혹했죠. 제가 이제 광주에서 하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표를 두 자리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8090 80%의 투표율에 90%의 득표율 8090을 걸었는데 앞에 80%는 성공인데 뒤에 90%는 약간 못 미쳤죠. 윤석열 후보가 12%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못 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주를 한참을 멍하니 지냈죠. 다 광주시민들처럼. 그런데 지금 광주가 세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현직 광주시장의 어떤 친인척 비리들이 언론회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파크 붕괴 사건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앞으로 안전대책이라도 있으세요? 광주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들. 그렇죠. 많이 상했죠. 세월호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이걸 선언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광주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두 번 무너졌는데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시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현대 아이파크 기업이 문제고 또 구청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제가 출마 선언문에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광주시장이다. 안전의 컨트롤타워의 시장 죄가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지금 안전의 문제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관심사인데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 지자체별로 그 대책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안전 관련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감리감독이 중요한데 이 감리감독이 주로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 건물 그리고 안전에 주의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좀 감리감독을 책임지고 하면 어쩔까 이런 제 공약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선님은 왜 또 4년 이후에 광주시장에 도전하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당심은 완벽히 강기정과 함께 있고 그리고 민심도 이제 여러 가지 작년부터 여론조사를 해오는 거 보면 민심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다. 제가 잘 될 거다. 또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고 결국은 지금 광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빠른 변화에 대한 공약이라면 공약 제가 이제 강력한 추진력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국회 172석 우리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쇄신하면서 이 법부를 잘 지켜줄 때만이 이 대한민국을 균형있게 가져갈 건데 제가 예를 들면 2008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2008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오고 이제 인기가 그만두고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어요. MB정부에. 그때 우리 의석이 84석인가 됐거든요. 민주당 의석이.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막 밀고 들어와요. 날치기, 사대강, 종편. 그때 종편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종편 저지투쟁하다가 재판받아서 천만원도 받고 그래 제가 그때 낙인 찍혀서 폭력의원. 완전히 싸움꾼, 과격, 투쟁. 한나라당이라. 다 둘러썼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172석이 엄청 중요하니까 이 172석의 국회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치하는 시장.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의 두 배가 늘었네요. 진짜. 우리 수석님. 호남은 늘 우리 인식에 정치적으로는 늘 수식어같이 홀대받는다. 그다음에 늘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호남 발전에 어떤 가로막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호남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백하건대 호남, 광주는 그동안 역사를 혁명하는데 올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거 다 내려놓고 민주당의 표가 필요하다면 90% 막 찍어주고 정권교체에 올인하고 그런 점에서 역사를 혁명한 광주가 그동안의 광주였다면 그러다 보니까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광주는 자존심이 걸리면 정말 정권과도 때로는 대결도 하고 한 푼 줍쇼 이렇게 해서 발전을 못하고 그러던 광주여서 이제는 우리 광주도 내 삶을 혁명하는 그래서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라든가 광주도 좀 누리는 삶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광주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제는 광주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즐기는 광주,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가져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정무수석 때 거의 1년 8개월 동안 우리 모셨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강기정에게 문재인이란 어떤 대통령이셨어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5월 9일이니까 양산의 집도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 임덕 없는 대통령, 내 임덕 없는 대통령, 내 임덕 없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측근비리, 친인척비리, 또 대통령의 개인 어떤 흔결도 없는 이런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나는 저는 그런 분을 모셨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고요. 어떤 자리에도 품격을 잃지 않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셔준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매일 아침에 대통령님이 9시 딱 출근하면 출근하시면 9시 10분에 대통령님이 너영민 비서일장을 비롯해서 몇 분의 수석들하고 앉아서 원타계에서 앉아서 1시간 동안 티타임을 합니다. 아무 회의자로 이런 자료 없이 그냥 모두가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서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도 하시고 저희들도 생각나는 것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은 늘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이런 일을 너무 오랫동안 5년 동안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대통령님 임기 잘 맞추시고 정말 편안하게 고향에 가셔서 지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강기정 수석님 하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장 하셨나요? 정책위 의장을 했죠. 제가 기억할 때 그때 문재인 당대표 엄청나게 흔들 때 진짜 옆에서 호의무사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재성 의원하고 저하고 주로 정책통인데 투쟁통 얘기도 하시네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8년 때는 투쟁투쟁이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당대표일 때는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해서 그때 지금 코로나 전국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셨는데 그때 2015년에 뭔 사건이 있었냐면 메르스 대책을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께서 잘해주셨어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때 정책위 의장으로서 야당 정책위 의장하고 대책 세우고 이랬던 기억이 아련하네요.